오늘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들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린 이소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 시간 회복시키는 복음 회복시키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 라는 촉단처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에게 연속적으로 배신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 30에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론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정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론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실 것과 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아시고 이미 사전에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두 제자의 인생의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극과 극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가론 유다는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되었고 또 배신자의 대명사로 유다 같은 자라는 오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찌번 유다는 한 번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켜서 영생의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승계받은 대사도로 교회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베드로처럼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초월해서 회복시키는 복음의 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로 끝난 가론 유다입니다 성계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인물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 가론 유다일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 사건은 오늘 마가복음 14장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또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1장 등 사복음사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사전 모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본인도 훈련받고 또 현장에서 이런 각종 체험을 또 했던 이적을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것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사실 영적인 본질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이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가론 유다를 이미 지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는 예수를 잘 믿다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복적인 민족적 신앙을 갖고 예수를 바라본 겁니다 로마의 앞지로부터 있던 내 나라 내 민족 이 앞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를 구출해줄 정말 다윗 왕처럼 솔로몬의 왕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번영의 시대를 열어줄 그런 왕적 건세를 가진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행을 향한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말 자신들만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일으켜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랬던 메시아가 곧 순환을 앞두고 있고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자신들이 꿈꿨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거든요 자신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른 유다처럼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생각할 때 예수를 생각할 때 선행과 봉쇄와 구제와 사회활동 그런 말로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리미아적인 엘리아적인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본질을 놓치고 피 본질을 붙잡고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로서의 기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꿈꿨던 그런 정치적 해방적 메시아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당시 종이 몸값에 불과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은삼십을 오늘날 시세로 따져보면 한 20달러 정도의 값어치밖에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팔 정도라면 여러분 한 수십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넘겼다는 것은 그만큼 가로니다가 돈의 노예였다는 것이고 예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테마가 누가 유한 사복음서에 보면 가론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이런 돈, 물질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연관되어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돈계를 맡았던 사람이고 해계를 맡을 정도로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똑똑했던 사람 맞습니다 돈에 밝았던 사람 맞습니다 그러던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해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단 제자로 불렀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또 그거를 신뢰해서 어찌 됐건 돈계를 맡긴 해계의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깼던 마리아의 헌신 앞에 300대나리온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낫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기부나 적성보다도 못한 것으로 간주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300대나리온 계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사를 준비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순환당하는 메시아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사실 깨닫지 못했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기해서 예수님이 정제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사실은 해계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잘못을 가로리다가 뉘우쳤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치근이 있어서 내가 선한 사람을 괜히 누명시켜서 죽겠구나 이 정도의 양심의 가치근이 있었습니다 은삼십을 다시 돌려주고 그는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굉장히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해계와 후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해계가 아닌 후회를 했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로리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졌지만 돌이키지 않아서 그는 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계는 단순히 후회하고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180도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물질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오직 성공 중심의 삶을 다녀왔다면 이제는 터닝하는 거죠 유턴해서 오직 성령 충만의 삶으로 바로 이 행동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신앙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의와 양심에 의존했던 가론 유다는 잘못된 종교생활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의 의와 양심과 후회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와 양심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의와 양심이 후회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 몸 담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직분자로 훨씬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따라다닐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사각지대가 있고 불신자가 존재할 수 있고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신앙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중직자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목회자의 명함을 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내 이익을 따질 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내 믿음의 상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로운 유다 탓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도 너무 가로운 유다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병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내 경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예수 붙잡는 경우 많이 있고요 내 목표와 내 야망 내 완악함 이런 반역의 영들이 우리 안에도 사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 따라가는 게 더 편한 것이 우리 체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스토톰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52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 바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오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36조 강단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는 중심적인 생각 그냥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나 말씀의 내안에 심겨지면 우리 체질이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정도를 걷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길을 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혀가서 이제 유대인의 재판 기간인 사내들인에서 굉장히 불법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한 여정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도당 그 물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베드로가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가룬 유다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사건처럼 사복음서에 그대로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본문 66절에서 68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부인했던 것이 69절에서 70절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한 것이 71절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언제 그래냐듯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바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말 위대한 어록을 남겼던 자거든요 이러한 인생에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한간 여종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런 비겁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도 우리는 늘 문제와 사건 앞에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고 그리스도보다 나한테 직면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우리 모든 가문과 가정 후대 문제 더 커 보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육을 가진 우리는 순간순간 사탄에게 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도에서 12절 말씀에는 그런 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영적 배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자기 가시를 했습니다 너무 호응을 장담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는 나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일 것이라는 좀 자기 가시를 넘어있었고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4절 30절 38절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영적 무감과 너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그 개슬만의 동산에서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마가복음 14절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절대 내가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거리를 멀찍이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결국 이러한 연약함이 사실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72절과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병행구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심히 통곡하며 해계하는 그런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선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바로 해계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요아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금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해계는 단순히 후회 막심하거나 단순히 눈물 한 번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리우치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누구께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품으로 탕자처럼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빨리 영접시키고 그리스도 빨리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철저한 죄인이었던 것을 인식시키는 것 그래서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계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씀의 전자는 베드로에게 해당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의 하반전은 가론 유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심의 통곡함 이것은 이런 해계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계가 되지만 세상 근심 그냥 내가 후회하는 것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본질을 일단 붙잡고 있었거든요 예수를 크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25절 또 49절에도 보면 예수를 선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내가 칠머지고 책임지려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겸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앙의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크리스도이심을 사실은 부인하는 너무 엄청난 교만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반대로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구나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결국 위기 순간에 내 두려움에 잡혀 예수를 부인했구나 자기 인본주의적인 자기 모습이 철저히 깨어지면서 결국 나는 예수 크리스도만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 연약함을 끌어안고 예수 앞으로 나간 겁니다 우리가 범죄를 하면 양심이 소리를 칩니다 이 양심은 불신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시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완전성 영원성 이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지만 인간과 같이 공유하는 속성이 뭐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양심 갖고 있는 것 이건 불신자도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양심이 소리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뻔뻔하지만 나간 겁니다 사단의 그 소리에 속지 않고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갈라데에서 2장 20절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어쩔래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을 통해 자아가 깨지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너무도 아픈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에서 5장 8절에 사단이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냥 했겠습니까 얼마나 언약적인 한을 갖고 이 말씀을 적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회복돼서 새로운 인생 속으로 들어갔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던 그 베드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를 그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예수를 부인하는 그 연약한 순간에도 성력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든든한 영적 배경 붙잡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펜하이머 미국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과학자입니다 나치 독일이 항복했기 때문에 이 폭탄을 쓰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저항했던 일본에는 이 폭탄을 사용하게 되어져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파괴력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전적인 장애가 후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폭탄은 인간의 삶을 되도록 파괴시키고 있지만 영적인 방사선 즉 복음의 광채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빛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실 여기도 4등에서 2장 8절 말씀이 적혀있듯이 성령의 권능 바로 우리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에서 원어가 출발을 했습니다 바로 사탄의 경고한 질을 파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폭파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내가 살고 우리의 후대가 3, 4대까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주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또 다가올 출설명절에 우리 불신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또 2, 3, 7를 넘어서 5천 종족 가운데 비추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주간 그리스도의 추출 Deputy 감사합니다.